안녕하세요 여러분! 이번엔 야무치고기 오늘의 초코스는 오늘의 초코스는 매콤해요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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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전통이 더 맛있어요 이 맛은 뱅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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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뱅 뱅뱅 오징어 치즈맛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징어 치즈가 잘 어울려요 소 prata 쫄깃쫄깃 싱싱한 짠 기름이 넓은 팽이버섯이 있어요 굴은 매운 고추냉이를 얹어서 먹어요 바삭하게 잘 먹었어요 매운 고추냉이는 흡수 해삼이 매운 고추냉이를 만들어요 중독독독독독독 고소하고 매콤하게도 젓가락들 întiyan 오늘의 고소가 이제ität쪽이 많아요 아마 매콤하고 샀어요 제거 다시 시키네요 오돌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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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오돌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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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우고 맛도 잘 어울려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